종아 하루종일 고생했어? 응? 꼬멍이 종이 하루종일 고생했어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가 데리러 왔어 종이 집에 가서 맘마 먹자 응? 처치를 하면 좀 나아진대 종이가 엄마는 세상 떠날 때까지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좋은 거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엄마 소원은 그래 못 걸어도 되니까 많이 보러 다니자 응? 꼬멍이 아이 이뻐 꼬멍이 따라왔어요 형아 데리러 간다고? 아이 착해 종이 살아났어 응? 패들링하는 거 보니까 응? 종자 오늘 왜? 아아 야야야 밥통도 뒤집어 엎고 이거 그냥 아주 쫑자야 쫑자야 이게 뭐야 도대체 쫑자야 이게 그냥 살아났어 아주 응? 밝게질 아주 그냥 아주 적극적인 밝게질을 해요 응? 쫑자님 이제 입맛이 좀 돌아왔구나 쫑이가 응? 조금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자 입 좀 벌려줘봐 그치 입도 순순히 벌려주네 아휴 수액이 7시간 동안 맞았어요 힘들었어요 오늘 응? 응? 잘했어요 응? 아이 착해 그래도 오늘 좀 먹네 짱 응? 잘 먹네 그래 응? 잘 먹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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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쫑인데 먹어줘 애쫑이지 응? 먹으라고 하면 계속 오바이트하고 오각질하고 아휴 엄마 너무 고생해 너무 고생해 응? 수치가 너무 안 좋아졌대 쫑쫑이따 응? 약간 치지마 꼬멍이 사춘기 하지마 응? 그치 꼬멍아 꼬멍이도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그지? 응? 이런 형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자 먹어봐 꼬멍이 짱 꼬멍이 짱 꼬멍이 짱해 응? 자 약을 계속 뱉으시면 약은 강급합니다 고생합니다 응? 아 응? 고생하실 거야 고생하실 거야 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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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씹 으 으 으 처. 으 으 너무 숨이 차고 떨려와 사랑해 날 받아주겠니 겨울에 맺은 목소리 떨려도 니가 나의 진심만 알아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텐데 너를 줘만 너의 사랑을 낼까 나의 진심만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많이 받고 도왔어 나의 진심만 하루하루 나의 진심만 하나 나는 행복한 마음을 낼다 나의 진심만 해 나는 행복한 마음을 낼다 난 행복한 마음을 낼다 내가 그린 몸이 낼다 나의 진심만 해 나의 진심만 해 이제 수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